짜라 짜자자자자자잔 링 오브 페인 행동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체력바에 예상 피해가 표시됩니다 그렇군요 아 전략 구상에만 집중하세요 미리 오렴 능력치를 확인하세요 속도가 높은 쪽이 먼저 공격합니다 회피 은신 확률을 제공합니다 제가 먼저 때립니다 힐 힐 안녕 친구 빛을 가져가 어둠에 맞서 은신 확률 20% 아이템 지각력 지각력 지각을 합니다 첫걸음 첫걸음 일부 생물은 중매가 있습니다 네 아 거 미cu 빛 아빈 지각형 빛 에이 속도 증가 뭔데 이거 능력치의 부스트 대상의 독 플러스 4 속도 플러스 4 주문을 원할 때 직접 쓰십쇼 겁나 부담스럽게 생겨네 최대 체력일 때 체력 물약을 마시면 최대 체력이 증가 공격 시 독 플러스 1 독 빠르기 반바지 공격 시 독 플러스 1 적대적 생물을 통과하려면 은신이 필요합니다 일부 생물은 턴이 끝날 때마다 행동을 취합니다 자폭 준비 불안기 아 야 여 물음표 뭐야 뭔데 아 어? 뭐임? 너는 누구니 홀빼미임 그렇군요 아까 파밍 다 못하고 넘어온거 아니야 이러면 도끼 터진다 은신 아 뭐시오 이렇게 도망가는거구만 독단검 결속 회피왕률 1회 체력능력치를 방어력으로 전환 두루마리 사망시 보물 덜어뜨림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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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치를 얻거나 저주에 걸립니다 치유되거나 저주에 걸립니다 사망효과 폭발 도망가자 조심스러운 이동 조심스러운 이동 얘 또 터질락하네 분광채 썩기 뭔데 이게 뭔데 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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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된 발견된 터짐 속도 증가 최대체력증가 최대체력증가 체력증가네 최대체력 발견된 서치시 치유증가 발견된 아 손님이군 하나는 니꺼 두개는 내꺼 애기 서치시 치유 속도 1 사망효과 폭발 발견된 트짐 아 뭐 자포간 애들밖에 없어 이건 또 뭐야 모든 카드 공개 던전 퇴장시 지강력 획득 치아주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방이야 에이 너 너는 palavras 어떤 존재지 cucul 너를 돕는 존재야 뻥치지마 구라즐 구라즐 이건 또 뭐야 너 뭐하는 놈이야 관통 피해는 천의 기로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방어력 14인데 곰덫 사망효과 없앰다 맹동 공격 두번 때리네 동결 상태 생물에게 피해 플러스 3 영혼 공격 피해 플러스 1 영혼 공격이 뭔데 방어력 증가 관통 피해 1감수 아 안먹어 영혼은 왜케 없냐 소울리스 녹색 아 앱더 소울리스 뭐야 이건 또 사망실 분열 약한데 애들 약해 근데 독검 사망실 분열 아우 쟤들 먼거리 공격이구나 에이 뭔데 이거 에이 뭔데 이거 에이 뭔데 이거 튀어 절대 갑옷 절대 갑옷 관통 피해내성 서주 내성 증가 대신에 속도가 깎인다 보라색이 더 좋은 아이템인가? 지각력 영원 모아서 비싸서 상자 이거 뭐예요 이거. 가시 꺼두기. 도기나 먹으렴. 나를 통과할 때 이동하며 공격. 속도가 동일합니다. 랜덤입니다. 야 왜 이렇게 세냐 쟤는.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처치시 2회복 덕분에 피관리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희생재단. 뭔데? 스탯 깎고 아이템 등장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뭐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어 노란템 나왔어. 80% 확률로 공격 수치 후. 개사기템 떴네. 근데 스탯 두개나 깎임. 공격력. 가시등은 폐 보일 때까지 냅두고. 잉 보임. 공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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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EstX 상zus. 지각력 두 배라고? 근데 살아있는 투구? 이것도 너무 좋은데 리롤이 있네 대상생물에게 독 플러스 3 하고 2배 완전히 치우 올빼미 또 있네 올하 뭘 해야하지 빛을 찾아 빛 싫어할거같이 생겨가지고 계속 빛빛거리네 40% 확률로 반격을 받지 않습니다 능력 스릴 얻거나 저주에 걸립니다 아유 뭐가 빵빵 터진다잉 모든 영혼을 소모해서 영혼 하나당 무작위 식물에게 1의 영혼 피해 홀 둥글게 둥글게 킬 들고 가는게 더 낫지않나 킬 들고 가는게 더 낫지않나 뺨 분열 사망여고가 없음 사망여고가 없음 사망여고가 없음 유리방패 유리방패 동찰력 다 때려폈는데 무쌍 모드 됐어 다 때려폈 1회 체력 능스트를 방어력으로 전환 야 바꾼거 왜 폐기되냐 지멋대로 곰덫 다 때려폈 포션 좀 들고 마셔 독의 손길 이동 후 자폭 준비 폭발 속도가 동일합니다 물약 투사체 사거리 3 나에게 이동 위협 먼저 공격하면 반격을 막습니다 생물의 속도가 더 높습니다 20대면 어떡함 20대면 어떡함 뿜 지명타 시명타 저 원거리하는 애들 가까이 데리고 오고 저 원거리하는 애들 가까이 데리고 오고 속도 딸리는 거 봐 사망 요구와 폭발 새로우시죠 사망 요구와 폭발 다음 세번에 은신에 무조건 성공 10대네 수제 지명타 위협 성직자 세트 각 던전의 추가 폭발 생물 등장 뭐야 개손해 아님 아 손님 이군 속도 지들끼리 터지면서 데미지 주긴 하는데 내가 직접 때려 죽여도 되는데 굳이 위험을 대상이 20 피해 양쪽의 10이 피해 다음 행동 공격 사망효과 없음 어 천철 돈 좀 더 벌고 합시다 리롤 해야 될 수도 있잖아 모든 던전 아이템이 던전 입구에 생성 오올 1차이네 요런 애는 그러면 어떻게 잡는 거야 지금은 독이 있긴 한데 독 없을 때는 뭘로 잡는거지 치유되거나 저주에 걸립니다 그냥 무꽃맞다 뒤져야됨 아 너무 치명타 아 이런 제작 다음 생물을 통과할 때의 공격 오 이것도 괜찮네 처치한 생물의 체력을 초과하는 피해량을 무작위 생물에게 짱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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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이건 또 피격실 생물이 흡수해서 뒤질 때까지 갖고 있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 애들 다 힐인데 걔 달달은 앤 불필 됐어 가장 높은 능력치 플러스 3 체력 3 됐네 체력 3은 좀 아쉽네 빛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림자는 희망이야 단서를 찾아봐 올빼미가 구라를 치는 걸까 저 보라색이 구라를 치는 걸까 둘 중 하나는 구라를 치고 있어 사실 둘 다 구라쟁이었다면 뭘 빼미는 근데 템숨 더 빼미는 이렇게 다진 지명타 아 아 거름디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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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상자 먹을만한가 신발, 신발이랑 목걸이 생각하면은 보라색도 먹을만하긴 한데 어 통과한 카드의 위협작용 60% 이벤트 일단 스탯 생각하면 요걸 먹죠 무게 초과 도전과제를 달성함 빨간문 무모함 아 여기 엘리트 같은데요 어 방어도 두개 얻었다 행운의 신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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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는 안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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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기분 나빠 늘 기분 나빠 치유가 두개나있네 와 음 주방에 주방에 추방에 철퇴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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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무뎀인가? 흉내상자 선택지 한개 증가 근데 이거 공격력 깎이는 거 별로야 공허 차원 문활래 묵직한 한방 열 뭐야 얘넨 졸라 쎄네 졸라 쎄고 잡았을 때 보상이 많네용 또 걸고 튀자 신발 좀 바꿔줘 어는 점 체력이 25% 미만인 생물 동결 안돼 내 체력 아니 내 공격력 그만 깎고 안 그래도 지금 공격력 모자란다 공격시 40% 위협 아 좋다잉 근데 선공 못하면 위협 쓸모없는 거 아닌가 신발은 어째 먹냐 신발은 어째 먹냐 신발은 어째 먹냐 은신에 실패하면 다음 은신 가능 치명타 10%만 해도 좋겠다 아 손님이군 공격력 공격 후 무작위 생물에게 이의 영혼 피해 응 안 쓸거야 꺼져 의둠의 바지 윽 개실호 어떡하지 양가가님 이거 음 얘 얘 지나갈 수 있나 지나갈 수는 있네 왜 이렇게 센데 얘는 무빙 리시빙 탐욕의 도저..도..전거제 탐욕의 덩어리 벨트위메타 추가 방어력 3분의 1 획득 추가 방어력 3분의 1 획득 뭔 소리야 이게 피격시 이동하기 전까지 방어력 3 증가 애매한데 애매한데 오우야 잃은 체력을 치유한 양만큼 모든 생물에게 빛피해 빛빛빛 성직자 공격시 체력 4당 1 추가 피해 이것도 졸라 쎄겠네 근데 공격력 5 깎임 도라인가봐 도라인가봐 근데 옷가 껴도 이게 이득이긴 함 근데 일단 이게 더 낫긴 하겠네요 애가 지금 안구는 없으니까 으잇? 올하 뭘 뺌이 하이라는 듯 야 뇌물 받쳐 빨리 곡물을 모아 내 총애를 얻거라 어 아이 장착이 데렸어 내가 안 데렸어 이씨 후 후 딜교하면 내가 짐 밍נ네 독걸고 하면 잡긴 잡을거 같은데 일단 일단 첫 라인 때 그냥 해봅시다 엔딩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상한지 대봐야지 한파 줬다 아 이런거 왜 터뜨리고 싶지 잡았던 놈한테 도망가야돼 영혼 훔치기 도둑놈 아니야 이거 이씨 뒤질러 히오 회복하면 비피해주는 것 때문에 딜을 장난아닌데 물량만 먹어도 아주 그냥 모든 능력치 플러스 10 뭐야 개사기 아님 뭐야 개사기인데 방사 피해 플러스 탈 인접한 적에게 피해가 전달됩니다 흉내상자 선택지 1개 증가 공격시 모든 전방 카드에 독 플러스 전방 카드? 양옆에 두 개 얘기하는건가 양옆에 두 개 얘기하는건가 양옆에 두 개 이제 가면 나한테 막 뭐라는거 아냐 나빠 이잉 어잡인 듯 오올바 허접색 안보고 사모ąt 오오오오 오오오 오 오오오 아.. 폭탄 졸라 싫다 진짜 뭐 이래 폭탄이 많아 청동나무 잎 회피형률 치명타형률 이게 더 나은거 같은데 올빼미는 나를 도와줬어 그리고 내가 죽였지 조심하도록 해 속셈이 있으니 눈치채고 죽였어 모든 영혼을 소모해서 소모한 영혼 한개당 무작위 능력치 플러스 1 획득 좋다 이거 먹자 나중에 일단 돈부터 벌고 뭐야 이건 또 아 이 폭탄 스웨기들 개장나네 진짜 양초타입구 양초타입구 뭐지? 뭐지? 이 위치에 41 데미지를 줍니다 도망가자 ất 음 음 업그레이드 하고 옵시다 공격력은 별로 안올랐네 올빼미 둥지 아니냐 누굴 믿어야 하는가 야 너 뒤졌잖아 깜치지마로 우리의 신뢰를 저버린거야 내 본모습을 보였으니 내 본모습도 보게 될거야 올컨이 본모습을 드러냈구나 올빼미에 도근좀 걸어놓는게 좋을거같은데 야채로 굴러마나잠깐만 뭐야 저거 미쳤나봐 일단 독걸고 튀자 독이 13일이나 들어간듯 티도 안나네 근데 독 몇번 더 돌리면은 그때부터는 티가 날거임 그때부터는 티가 날거임 아씨 큰일났네 이나 죄송합니다 아씨 큰일났네 여성 너무 너무 무서워서 다행히 해줄게 아 몹 더 소환해주네 이러면 나야 고맙지 뭔데 이거 이 위치에 피해를 줍니다 아 업그레이드 언제 쓰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왔다 왔구나 특성 취약함 취약함 특성이 뭐지 내 곁에 없을 때 취약한 건가 음 쎅 다시 올라갔네 음 미친 업그레이드 다음 행동 다소의 생물소원인데 음 와 이십 댐 장은 아닌데 음 포션 짱많음 비명공격 비공 회복하면 빛속성 광역들인데 회복할 일이 없어 피가 안 깎여 빛속성 rzeczywiście 별빙하네 정말 별빙하네 Ma 쟤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저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재단 저 재단이 기믹인가 보네 근데 그냥 여기서 영혼 파밍하는 게 더 난 거야 결국엔 하지만... 내 입.. 내 입.. 내 입.. 내 입.. 내 입.. 내 입.. 일로와 똥맥이길 MVP 오시 오시 덕 처먹어 안녕하세요 빛이여 빛이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된거지? 왜그랬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길도 있게 마련 올빼미는 사라졌지만 죽을 수는 없어 지켜보고 있어 올빼미는 처음엔 힘숨진이었는데 이제 힘숨진으로 바뀌었어 험블게임즈 순환이 다시 완료되었습니다 잠금해제 콩 난이도 소설 없나? 모음집 잠금해제 일일 던전 난이도 설정 어둠의 돌 어둠의 돌 어둠의 돌 뭐야 약해졌어 어둠의 돌 어둠의 돌 어둠의 돌 어둠의 돌 이건 게임이 중간에 없냐 유리 방패 체력 떨어지고 공격력 증가 다음 전투시 방어력 75% 확률로 치유 25% 확률로 터짐 쓰레기 안구 영도 명상도네 명상도네 탈방미인 좋네 무지개의 양말 마프리즘 다음 턴에 받는 피의 무시 도기 아으 도기 여기 몰빼미야 힐줘 아 저주 대화 안했다 모든 폭발 생물이자 폭 다음 행동 출구로 이동 오 보물고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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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이 없네 소울리스 아 여수 부풀 보충 그러게요 영혼신 아 아... 터지는 애들 졸라 싫어 씨... 아 짱나요 여보세요 세이렌의 노래를 조심해 아 죽었는데 아 뭐야 이거 도라이 같아 아니 죽었어 음... 뭔가 안되는데 아... 침배 땄어 아 뒤진 도전 과제에 알록달록한 지신 도전 과제에 알록달록한 지신 도전 과제에 알록달록한 지신 도전 과제에 대해 도전 과제에 있는 지신 도전 과제에 대해 대상의 독사 선물 괜찮네 올빼미색 처신 잘하라고 던전 카드수 플러스 2 괜찮네 아 왜 터지냐고 왜 터져 망사피해 블러스 1 쳐내기 5퍼 쳐맞기 아 잘못 눌렀어요 아 잠깐만요 나 진짜 잘못 눌렀어 나 진짜 잘못 눌렀어 사망각 너무 날카롭죠 여기 영혼 파밍하는 곳이구나 영먹튀 보랑이의 돌 흐미 야 죽었다 아 잠깐만 아 이거 살긴 사는데 아니 잠깐만요 흐미 게임에 게 힘들죠 도끼 뭐야 여긴 태그 공포 공포 생생 으음 최대 세력 깎아보네 음... 음... 돈 내고 빗갖기기 돈 내고 빗갖기기 아니 이거 뭐 깰 수 있는거 맞아? 빗갖기 투구 물약으로 체력 1백뜻 2백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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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착한 아이템이 5개 미만이 상태에서 공격시 동결 오호 1백뜻 2백뜻 1백뜻 2백뜻 5백뜻 같아서 올빔 2색 몇대 맞더니 정신차렸네 최대 체력일때 물량을 마시면 체력능력 수익득 추적자 던전 카드 2개 올하 도도도 못다 오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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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왜.. 살려주쇼.. 아니.. 너무 어렵잖아.. 아.. 왜.. 살려주쇼.. 왜.. 살려주쇼.. 아니.. 너무 어렵잖아.. 뭐야 이거.. 깰 수 있는 거 맞아? 이영도.. 사방.. 빠른 사방 도전과제를 달성하네.. 물약으로 체력 플러스 2 획득 폭발 피쇄 5 획붙이 열기 방패 얼기 방패 just.. 으악 그림자 걸어 다른 동결 아이템 장착시 방어력 플러스 2 화염 군락 피기 역시 생물의 속도 마이너스 3 생물 천의 기왕률 천의 기왕 공격 시 치유 20% 천의 기왕 천의 기왕 예전 천의 기왕 천의 기왕 천에게 가깝게 천의 기왕 다운 턴에 받는 피의 무시 올빼미 템 내놔 자식아 템도 별거 안주네 올빼미만 걸러야겠다 양각 16층 물약으로 체력 플러스 2 획득 다운 턴 다운 턴 다운 턴 다 손님이군 돈 없어서 템도 못사고 다운 턴 다운 턴 다운 턴 열기 방패 다 썼어 다운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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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갈라 그랬는데 아 이거 이길 수 있는거 맞어? 모든 전방 카드 속박 독상태 생물에게 삼추가 피해 이길 수가 없는데 이게 아.. 아니.. 아이씨 아이 게임.. 아이.. 와 매복이다 아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어쩌라는 거야, 이거 아니, 이걸 내가 이길 방법이 있었어 이해가 안 되네 와, 창창 두건 쉬운가 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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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가 무슨 이벤트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녹사 공격히 공격후 무작위생물 이렉에 영혼피해 숟가락 이거 개 쓰레기인데 뭐 숨겨진 효과라도 있나? 이게 뭐 왜 있는거지 이거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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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깔 악세사리 톡 폭발 개선해 씨 아 씨 모든 전방 카드 동결 모든 전방 카드 동결 은수죠 은수죠 지각력 2배 지각력 2배인데 왜 6이 아니라고 오지 피격시 무작위 생골에게 1피 지각매타 물약으로 체력 1백득 물약으로 체력 1백득 lou 현싱우를 5% 공격 시의 독 1 광어 구 주제에 방어력 각지 말아 좀 아 참 어이가없네 방어구를 기는데 왜 방어 도가가겨 왜 그래 독상태 생물에게 추가 피해 어둠의 바지 와 어둠의 바지 암흑 바지 소상과세를 달성한 야튼 상처 살짝 긁힌 것 뿐이야 공격후 대상을 폭발시켜 어...사회 폭발피해 관통피해 일감수 암흑 바지 얜 대체 뭐하는 놈일까? 어둠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있지 영혼방.. 영혼방출가 공격시 생물위협 영도 영혼방출 단단한 피부 인쌈 던전 퇴장시 방어력 1백득 좋다 매우 좋다 뭐야 중간에 두개 왜 없어 재빠른 탈출 재파밍은 어떡합니까 포탈 이벤트 떴네 에오 개사로 이걸 미친게임 아냐 다 짱나 이거 맘에 안들어 아씨 이게 게임이야 아니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게 정신이 혼미해준다 동결 동결 은둔자의 관 은둔자의 관 동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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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둔자의 관 은둔자의 관 정신이 혼미한 동결각 이럴둔자의 관 어..어러디지긴데 목이 졸라맞는 아..이제 얼음이 안돼 내가 아이템 버릴 수 있나? 안돼 내 은둔자 cultivated 고마운 그나마 아로 턴 대기가 있네 피격시 무작위 생물에게 이래 피해 폭발 피해 5회 무시 도끼 야 니 속도가 왜 똑같애 됐다 속도 플러스 1 영혼방출 무지개 양말 두고 영혼방출 왜 이렇게 쓰레기 갔냐 실제로 쓰레기가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올빼미방 가는게 무조건 이득인가 금이 호랑이 호랑의 돌 호돌 호돌이 다음 세 번의 은신의 성공 포화칸 압도랑 매복은 뭔 차이야 아 니트로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매복 앱도 매복 앱도 매복 방어력 시각력 회피 확률 항해꾼 통과 가는 개의 도움 뱅뱅이 속도 떨어졌어 통과 집사람들이 서울벅 그가 장기 서울벅 땡땡순 뭐여 영호주구가 40자리 못먹지 아깝네 이걸 댕댕이가 치명타 치명타 아으 애들 너무 싫다 관통피해 1감소 공격시 뒤에 있는 생물도 절반의 피해를 이고 좋긴 한데 더 좋은거 없냐 진화 뭐야 파밍하기 파밍하기 좋아보이는데 파밍하기 파밍하기 좋은 수준이 아니라 내가 파밍 당하는게 아닐까 걱정된다 걱정된다 파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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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你想 국내뿡cción 그ота 하트 하고있는 짜식 끼이부리기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진화시키는거 졸라 쓰레기템인거 같은데 빙하 천의기시동결 살려줘 어둠에 빠지 천의기시동결 천의기시동결 아이 치명타고진다 치명타고 준단 벌써 4마리를 잡았네 저주 피해를 받으면 치유효과 포션 안먹었다간 죽을거같애 키폭제 영방 영혼술사 총기난사 영혼술사 깔림길 아직도 물음표가있어? 가봐야지 폭발성 아이씨 아이씨 영방 잘 떴다 발사 연쇄반응 독 땅패들기랑 독중에 뭐가 날란가 댕댕이 땅댕이 템 개뜬금없는 마시는 콩 퇴장시 공격력 플러스 1 왜 입장시라고 안 놓고 퇴장시라고 놨을까 별 차이 없을거 같은데 안녕하세용 퇴장시 공격 퇴장시 공격 저 OKP 아냐 됐어 아이시 까림길 쌩쌩 피나 채우고 가자 아, 폭발하는 애들 졸라 싫다 진짜 아이 진짜 그저 손님들 음 어렸어 저 뒤의 카드는 좀 보고싶은데 방법이 없네 관통피해 9인거 봐 미쳤어 도라인가봐 저거나 먹을 수 있으면 먹을만하겠는데 아 아 침 뱉지마 도림길 무모함 폭발성 털이 없음 도라인가봐 추웠 서팡 에들다 관통되바라 방어력도 또 쓸모가 없네 진짜 무보해줘? 아이 다 방어 관통 데미지 다 넣었는데 방어력은 무슨 소용이야 대체? 아이C 흰민첩이 답인가? 뭐야 이거 주요 능력 칩 두개 플러스 5 마이너스 5 뭔소리야 이게 안 돼 공격력 마이너스 이 됐어 그래도 1되면 들어가네 뭐하는거야 이거 아하이씨 와 속도구 한턴 되기 잘못 눌렀어요 투구 무지개 양말 와 공격량 0 됐다 영혼방술 이 치와와 같은 것들 저 능력 칩 먹고 가고 싶은데 저 능력 칩 먹고 가고 싶은데 빨리 힘 좀 써봐 힘 힘을 원하나 힘 1 힘 1 1이야 1 1 1 2 2 1 2 2 2 2 2 3 2 2 2 2 3 3 3 3 2 3 3 3 4 폭발성 3 4 4 5 5 5 5 5 5 5 5 5 6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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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5 5 5 5 5 5 5 5 아니.. 빵패를 유리로 만들 생각을 했지? 앗 공허차원문 때문에 맞았어 엉덩이 누군가가 몸통에 악랄이 없애반면 통찰 쓰레기라서 먹을 수가 없네 저주 피해를 받으면 치유효과 저주 딱 돼 아우 씨 에이 뭐 내 일댴 밖에 안 들어가냐 방어력이 7이야 아우 씨 개의 도움 개의 도움 개의 도움 개의 도움 피 역시 가장 가까운 카드 4개 동결 개의 도움 전액이 확률 5% 개의 도움 숟가락 아 숟가락 좀 꺼져 개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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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탯이 떨리니까 사밍을 할 수가 없어 묘지 묘지 좀 뒤져볼까 살려줘 아이스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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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답게 유리방패 또 나온다 도끼 그림자걸음 게임이 좀 이상한데 아니 대체 뭔 얼어붙은 마음도 저는 거지 깰 수 있는거 맞아 이건 혼돈의 치유 성공 아이스탯 깔증에 가면 최대 체력일때 체력물량을 마시면 체력능력치 플러스 1 획득 버섯 아이스탯 아이스탯 자 아이스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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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빼미집가서 불력전복골가 아올빔위한테 때리고 싶네 단단해지기 0도 흉갓 흉갓 아 손님이군 흉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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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살려줘 흉갓 갈림길 두개 흉갓 흉갓 브랜덤 헌 전체 공격먹고 터지는구나 음.. 증신나간다니도 아냐 유리방패 잡고 나가 공격시 독 플러스 2 아이템 5개 위반이면 동결 동결 맛좀 봐라 이 동결 무지 달다 버섯 탈방 밈 탈방 밈 아 왜 동결 안 돼요 5개 미만 시작템도 포함이야 인생 물약으로 7억 플러스 2 획득 보석 목걸이 오랭이의 돌 오돌 아니 뭐야 이게 아이 저 뒤에 능력치 했단 말이야 비켜봐봐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저주내성 10% 숟가락 부졸일게 장화 안구할까 아니야 장화 쌩쌩 아 손님이군 출구로 순간이동 출구로 순간이동차고 또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 세번에 뜨지는 성공 지금 능력치 나쁘지 않아 난 너의 자비로 태어났어 지친정신에 처분한 숨결이야 깨시든 깨시든 하하 독댓먹어라 각자의 유명한 어우 짱나 이놈 시키 동결 카드수 플러스 2 까시등 얼리고 복직복직 흐음 이러다 금방 죽죠 또 처치시 1치유 폭발시 치유효과 물약으로 치유불가 엥? 영혼 방식 영혼 방식 영혼 방식 음 영혼 방식 깨시바즈 영혼 방식 콩 없는템은 먹어도 없는게 낫긴하겠어 희생의 재단 희생의 재단 겁나 조금 주네 희생의 재단 어? 디짐 어? 디짐 진짜 디짐 진짜 디짐 똥개마뇨 어이가 없네 희생의 재단 독사 속도사 은둔자 희생의 재단 무기죠 아아 유리 방패도 무기긴해 희생의 재단 희생의 재단 희생의 재단 자 아니 은 눈자 왜 발동한댜 왜 안되지 폭발 피해 절반 감성 숟가락 선지자 독단거 시간초월 흠 곰덫 공격 후 무작위 식물에게 일의 영혼 피해 공격력 1깍기는거 너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물약으로 재력 플러스 1 획득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영혼 방출 이 놈들 안꺼져? 어디가 없을먹을까? 짠 샌들 저 숟가락 좀 안 나오게 하면 안될까? 짱났는데 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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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기류 체력이 25% 미만일 때 공격시 동결 근데 속도 마이너스 3인데 이게 개스레기 아니야 일단 비싼거니까 먹어준다 개스레기 이씨 아 진짜 싫어 아 아 야 얌마 자 드실라고 그림자 쓰게 두건 체력이 25% 미만일 때 공격량 플러스 4 흠 음 뭐 일단 쓰는게 이득이긴 한데 폭발됨 S 절반 되는거 은근히.. 쓰임새가 있는.. 완전히 치유.. 서로 킬 때려주지 않아서.. 그 점을 뽑아주지 않아서.. 저기.. 헉! 도티즈 인포! 더 짓는 것 같다.. 거짓말이 더 많다.. 더 짓는 것 같다.. 더 짓는 것 같다면서.. 더 짓는 것 같다.. 바지 뭐 바지 만들어있냐 비어있는거 채우는게 낫지않을까 속도도 지금 필요하긴한데 난기료 있어가지구 저주 피해를 영혼 획득량으로 전환 저주 허접 획 저주 면역이다 저주 면역 저 둥글게 둥글게 맨 오고있는데 야 얘 왜 이렇게 쎄냐 쉽다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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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저거 비어있는거 좀 채우자 흉갑도 이제 다른걸로 바꾸면 좋을텐데 속도 2다 돈 벌고나서 누를걸 저게 빵패냐 열받게 안해 저게 빵패냐 저게 빵패냐 불안정함 뭘 맞아도 졸라 아프네 안되 인생끝나 아니 뭐 오케 하냐 이거를 대신 소반 아이템은 확실히 중요한거 같긴한데 안구 실내화 유백광 방어마이너스3 아잇 뭐야 이게 다시 유백광 아잇 체력 떨어지고 방어 올랐다 이거면은 개이득이네 공격시 대신 으 으 으 으 으 ㄷㄷ 독단검 아 숟가락 좀 꺼졌으면 가장 가까운 카드 4개 동결 이거 버림 어떻게 됨 니 선물 버림 수고 호랑이의 돌 무지개 양말 두건 목이 신경쓰인다 목이 신경쓰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녀는 지옥 기회상. 도 treh 야 뭐 힐리영 3밖에 안되냐 물음표 동반자 개구리네 안녕 내 친구 개구리요 Gün 강아지 영혼 두개 나있다 무정함 공격시 다른 무작위 생물 진화 지각력 지금 쓰레기 됐네 주인공 미쾌 주인공 이빨 지각력 폭발 생물 저취시 던전 섞기 4번 공격할 때마다 동결 지각력만 쓰레기 됐어 거의 뭐 약간 건강한 것 빼고 다 못하는 그런 캐릭터 됐어 살 육 머신든 막 섞인다잉 뭐잉 뭐잉 왜 죽은 얘 왜 공격력 20이야 아우 미친게 사주 받은 지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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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모함 폭발성 한 단계 센 애들 나온다 행운의 진발 방사 피해 이 게임이영 그냥 소나무빨 게임같은데 의식용 의복 물약으로 체력 획득 물약으로 체력 획득 포악함 보석 목걸이 유리방패 유리방패 행운의 신발 계속되는 어둠 아이씨 보타리였구나 아 이딴 쓰레기 이벤트 왜 넣어놨냐 아이씨 아하 아하 짱 아 아 또 잤어 또 잤어 속도 깎이고 최대치력이 올라갔다고 두건 두건 두건두건 무녀부 모든 카드 공개 칼증에 가면 탈 폭발 피해 오해무시 폭발 피해 센터 센터 지금 공격력 너무 낮으니까 센터 싹 2 슬프나 1 1 지금 제발 2 2 2 cks 지배 터치로 쏩자 피격시 생물의 속도 마이너스 3 공격 후 무작위 생물에게 1용혼 피해 압도 쉬어가기 공격 후 무작위 생물을 저거 어떻게 잡지? 안구 다이버 저 썼어야 했는데 소중해 도망갔어. 아 손님이군. 아 넌 약해. 아 넌 약해. 아 넌 약해. 독뎀슨. 독이다 독. 동결 아이템 장착시 방어력 플러스 2. 내독. 은둔자여군. 나 벌써 다섯 갠데 지금? 다섯 번째 아이템을 은둔자의 관으로 주냐. 다섯 번째 아이템. 물약으로 체력 플러스 1 획득. 그림자 걸음. 용도. 물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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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버프 흫 단단한 피부 음 더 뚫리고 싶다 행운의 신발 슥 슨 슨 스 한번더 isations 죠 здесь 요ор 차라리 그 대 뱀 여 나 예 에 절 아이 입 이쪽 에 불 공 aped Ent 원 ã 뭐.. 없네.. 이걸 튀네 물음표 있네 뭐지? 아이템 많이 주는데 그냥 다 처먹으면 되나? 7 뭐야 저거 6 뭐야 불안하게 4 3 2 0 0 호쇳불 5 나에게 이동 150 뭐야 못 지나간다 효과 있네 5 와 다가오는 병 5 5 5 5 5 5 거제 같은거 모르면 죽어야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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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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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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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7 7 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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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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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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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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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6 7 7 7 7 7 8 9 9 10 10 10 10 10 10 11 10 11 11 11 11 11 11 11 12 13 14 14 아 손님이군 피격실 3댐 반사 고민 ㅋ ㅋ ㅋ ㅋ 완전 히치우 두개 골면 또 있네 아 두 마리였어 잠깐만 아니 침 뺏는 놈 잡으러 가고 있었는데 머리 쪼개짐 개똥캠